퇴치의 한장 머리 묶은 린지 어때요? 민식들 살짝 청춘 같지 않나요? 청춘이긴 한데 뭔가 독서실로 바이브 뭔지 알아요? 이렇게 해서 공부하거든요 펜 빌려달라고? 저 여기 야, 너 국어 범이 어딘지 알아? 아 거기서부터 격이라고? 야 봄이 왜 이렇게 많냐? 뭔지 아세요? 저 얼마 전까지 저 일했는데요 저 현재 진행형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응원법이 나갔지 뭐예요 근데 다행히 그 옆에 조명들이 초록색이어서 좀 나오는 걸로 보였대요 안녕하세요 어 방금 팬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진짜 잘 그렸다 또가 생겼죠? 어떻게 이렇게 진짜 우리 윈시들은 그림까지 잘 그리려고 하는거야 설레겠어 매혹적이게 생겼어요 매혹적이게 생겼어요 매혹적이게 생겼지 않아요? 제가 지금 저한테 홀릴 뻔했어요 아니 윈시는 너무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? 그림을 너무 잘 저는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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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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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